음악을 배움으로써 지능을 발달시키는 뮤직큐가 드디어 한국에 소개됩니다. 세계 언론 음악교육 전문가들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뮤직큐. 뮤직큐는 음악을 배우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PC에 미디 키보드를 연결한 뒤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만 하면 끝. 피아노 교육 전문 소프트웨어를 통해 음악을 스마트하게 배움으로써 지능 발달뿐 아니라 정서 발달, 창의력 개발 등 통합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실그런스 뮤직조니 18명의 유명 작곡가 및 음악가 캐릭터들의 전문적이고 인터랙티브한 레슨 진행으로 음악 기초 이론과 연주법을 교육하는 소프트웨어 피아노 스위트 프리미어 컴퓨터를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피아노 연주법과 작곡까지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어 트레이닝 코치 음악적 청각 능력을 다양한 학습활동과 게임을 통해 스스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음악을 듣고, 보고, 읽고, 만드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뮤직큐 전통적인 피아노 레슨과는 달리 디지털 기능의 시각적 애니메이션을 통한 악보 읽기 훈련 음표와 음악 기호, 악보를 읽는 즐거움을 통한 음악 언어의 완벽한 이해 음악가 및 음악의 역사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 기초적인 음의 높낮이부터 리듬과 멜로디, 음정의 청각 훈련 동요, 클래식, 재즈에서부터 영화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감상 환경 제공 자연스러운 흥얼거리기, 소리 만들기, 리듬치기 등을 통한 기초 작곡 즉흥 연주를 통해 음악을 연주하는 단계를 넘어 작곡과 창작 훈련 등 뮤직큐는 전세계인 12만명과 캐나다, 미국 등 700여개 학교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뮤직큐는 온 가족이 즐겁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립니다 신나는 음악 레슨! 뮤직큐로 시작하세요! !